인간과 AI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미래. 지혜와 기술이 어우러져 인간의 삶을 보다 더 아름답게 서로의 장점을 살려가며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며 AI의 놀라운 능력과 인간의 감성. 서로를 보완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자. 이젠 인간과 AI가 함께 걸어가는 시다.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나아가자. AI와 인간이 함께하는 길.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길. AI는 우리의 삶을 더욱 똑똑하게 만들어주지만 인간은 감성과 가치로 가득한 존재 서로의 강점을 살리고 상생의 길을 찾자. AI는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며 인간은 AI가 가지지 못한 감성과 창의력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우리는 함께 일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자. AI와 인간.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시간. AI의 발전으로 많은 인간들이 불안해. 하지만 우리가 놓친 것은 AI가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인간은 더 인간스러워질 수 있고 AI는 더 인간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 서로의 장점을 살려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AI는 우리의 삶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고 우리는 AI가 갖지 못한 감성과 창의력으로 AI를 보완할 수 있다. 상생을 위한 협력과 소통.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AI의 발전은 우리의 삶에 더 큰 가치를 더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지식의 바다. 그 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그러나 감성의 섬. 그 안으로 들어서길. 그리고 창의력의 화살. 그것을 발사할 용기를 갖길. AI는 인간의 도구일 뿐 그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찾아. 그리고 인간은 AI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줄 것이다. 감성과 창의력은 인간만의 것. 그것을 발전시켜 우리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하자. AI와 함께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자. AI와 함께 우리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하자. AI와 함께 우리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하자. 아멘